자본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투자금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많이 몰린다 통계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최근의 경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됐는데 비수도권은 많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구조화되고 고착화될까 이런 것들이 저도 하면서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투자한 사례를 두 회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모큐브라는 회사는 둘 다 대전에서 만들어졌고 창업을 하고 토모큐브는 아직도 대전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S2W는 중간에 판교로 이전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두 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정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하나는 좀 하드웨어의 기반의 기술 기반의 그런 회사고 어떤 장치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 도움을 초기에 받아야 되는 회사고요 오른쪽은 진짜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서버를 잘 초기에는 구축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회사인데 아니나 다를까 둘 다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하나는 떴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회사나 서비스 회사는 이 현상이 거의 다 똑같아요 대부분 잘 됐지만 초기 투자를 받고 A라운드 받기 전이나 후쯤에 대부분 옮겨가고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회사는 이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잘 된다는 회사 가정으로 하드웨어 회사는 이전비용이 너무 큽니다 뭐 아시겠지만 진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어요 진짜 뭐 슬픈 이야기인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자본이 오는 거하고 스타트업이 떠나는 거하고 결국 그들 간의 거리는 상대적인 거리를 좁히는 게 이제 좁아지는 거가 이제 더 좀 그 관점으로 좀 봤고요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상한 지수 하나를 제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본 거리 지수인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마 그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PDI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PDI가 어떤 개념이냐면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거든요 권력 거리 지수예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항공사고가 어떤 거하고 제일 연관성이 콜레이션이 높냐를 조사를 했는데 PDI가 높은 나라가 항공사고가 많이 나요 PDI는 뭐냐면 자기한테 권위적으로 직급이나 이런 게 높았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해야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저항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대표한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편하면은 그게 낮은 거고 높으면 거리가 되게 먼 거예요 칼기가 괌에 추락하던 사고의 사례가 거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 상황을 부기장이 기장한테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잘 못해요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게 항공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 결국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위험의 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제 그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자본도 거리지수라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이라는 말 자체는 공간적 거리감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간적 거리감하고 비슷한 효과를 주는 다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세 개 정도를 추려봤고요 뭐냐면 당연히 물리적 거리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회사를 도통 알기가 어렵다 무슨 사업하는지 기술도 모르겠고 모델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사람도 모르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거리를 형성하는 물리적 거리와 아니 그 자본과 스타트업의 거리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가 멀면은 앞만 해도 발굴하거나 또는 투자한 이후에도 관리하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을 이해하는 데도 분석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나 어떤 그런 체크하는 데 드는 코스트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인데 거리가 멀었을 때 너무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팀에 대한 어떤 그 성과나 이런 지표가 없을 때는 그 정량 분석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럼 정성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역량이나 신뢰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정량 요소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하나씩 보면은 미국에서도 물리적 거리가 어려울 때 예를 들면 뭐 차로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있어야 우리는 투자를 해라는 이제 그런 나름 그 하우스마다 어떤 거리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만 뿌릴 게 아니니까 투자한 다음에도 뭐 위험한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 때는 힘들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그 서클 안에 들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있어도 쉽게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테헤란과 여의도도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고 테헤란과 판교도 너무 멀어 보이고 네 그런 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사업 모델 분석도 거리감을 그 CDI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너무 좀 거리를 하는 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좀 이런 게 심했던 게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유니콘이 서비스 기업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테크를 복잡하게 저걸 그 B2B의 그 엄청난 복잡한 가치사슬을 내가 다 이해하면서 저걸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좀 많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까먹기 어렵다 그런 좀 생각 때문에 더 이제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유니콘이라고 돼 있는 특히 예비 유니콘까지 포함을 해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그나마 지역에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기술 창업 기업이 그나마 좀 지역 편중에서 좀 덜 하다라는 게 있고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기반 창업들은 시설이라든지 어떤 뭐 설비 유틸리티 또는 뭐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했던 어떤 레가시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좀 이동이 불편해서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래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는 예를 들면은 A라운드만 해도 대부분 그냥 아 너 믿고 투자해줄게 뭐 기술 믿고 투자해줄게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지표라든지 시장 지표든 고객 지표든 뭐든 다 임상의 마일스톤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야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량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좋으면은 회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여격입니다 근데 앞단은 진짜 기술 자체만으로 어떤 상업적인 가치의 연결 그런 것들도 상상해내야 되고 팀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VC들이 이걸 계속 자주 와서 그런 비정량 요소들을 같이 평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자본에서 스케일업 자본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좀 적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델롬 적어도 스케일업 자본에 있어서는 델롬델이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던 심지어 미국 가서도 하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걸 해주면은 더 모험 자본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은 비정량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 제공에 대한 역할들을 지역에 있는 투자기관들이 많이 해주면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CDI를 줄일까라는 걸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태생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그러니까 미드나 레이스테이지 하는 데들은 이미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액셀러레이터가 그나마 기술기업처럼 기술창업 스타트업처럼 지역 편중이 조금 덜한 게 이제 액셀러레이터나 기술창업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액셀러레이터 여기 뭐 창경도 많이 와 계시고 지역에 액셀러레이터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CDI를 줄일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결국은 초기의 비정량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 단의 투자에 신뢰를 공유해줄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소방안 이거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 스케일업 펀드 부분에서는 저는 VC도 여기 오기는 어렵다 임계 질량이 너무 작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회사가 여기 오고 펀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물건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생태계적으로는 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 데려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계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들은 결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스케일업 자금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비정량 요소에 대한 부분들 정보비 대칭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분은 여기 지표로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이 창업팀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걸로 보아서 이 팀은 굉장히 여기에 진정성도 있고 근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그런 투자 기관들도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자금 얘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연계로 풀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주 비장한 최후를 비극적 최후를 막기는 했지만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벤처댓이었거든요 보통 은행은 담보가 있을 때만 융자를 해주는데 그들은 부실률이 훨씬 더 큰 스타트업에 융자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리스크를 어떻게 해제했냐면 신주 인수권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천만 원어치의 신주 인수권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업사이드를 항상 걸어놨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중진공이라든지 기보나 또는 일부 지역의 은행들하고 연계해서 이게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금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모험 자본이 외부에서 안 올 때는 이런 방법으로 좀 이 부분을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팁스가 잘 되니까 팁스 내에서도 여러 팁스가 있고 다양한 지자체 서울형 팁스도 있고 농림, 농산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기부의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다른 지자체든 어디든 다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서 성공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이 그랜트를 따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에 쿼터를 요청을 하고 뽑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해주고 그 대신 우리 지역 출신들한테는 이 정도 쿼터를 할당해서 프로그램을 해줘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거에 좀 많이 해본 분들이 아니라서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지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조들을 다시 조금 지자체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면 그나마 좀 효율성이나 목적의 적합성들을 높인다면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